네 안녕하십니까 나우토입니다 오늘은 한번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권력을 A에서 B에게로 싸우지 않고 빵이야 빵이야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권력을 이양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죠 어떤 방법으로 권력의 향배를 결정합니까 온 국민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투표를 해서 이 의사가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제 그만하고 네가 한번 5년 동안 나라를 한번 이끌어봐라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죠 이런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은 제아무리 헌법의 맞박에다가 나는 민주주의이라고 적어놔도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북한이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중국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지도자는 바뀔지라도 그 방법이 인민의 정치 참여를 통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당 독재예요 일당 독재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선거라는 것은 진짜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꽃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권력을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만약에 부정한 것이라면 이거는 민주주의 본질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호준 씨가 딴지일보 총수 김호준 총수가 도발적이고 아주 섹시한 제목을 내걸고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개봉한다고 합니다 투표가 아니라 개표가 권력의 향기를 결정한다 이 말은 이 말은 이네들이 아무리 투표해 봐야 결국은 개표하는 놈들이 딩딩딩딩 뭔가 장난을 쳐버리면 그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제목은 더 플랜이고 1.5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은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니 김호준 씨 그래요 그래 전자투표 전자투표가 아니죠 뭐 기계를 이용한 투표 분류기 오작동도 할 수 있고 또 뭐 해킹을 통해 가지고 뭔가 조작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고 해외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맞다면 만약 그게 맞다면 민주당의 aka 문주당의 ARS 투표 이메일 투표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런 분류기계 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 같은 걸로 분류하는 것조차도 부정선거의 어떤 의심의 대상인데 ARS로 투표했던 저번 민주당 경선 의심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더 플랫 자 투표는 검증이 필요해요 민주주의는 말이죠 의심을 먹고 잘합니다 독재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독재자를 믿고 그 사람의 선의와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그래 니가 다 해봐라 스트롱맨 당신이 우리를 한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신격화해가지고 따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에 기반하는 거죠 하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은 아 저놈이 권력을 주면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몰라 탄핵이라는 어떤 절차도 만들어놓고 어 다양한 견제와 감시 장치들을 다 만들어놓잖아요 민주주의 시스템은 다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해가지고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검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도 그 투표 결과가 의심이 들 때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검표도 가능해야 돼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미시간 같은 동네에서 굉장히 작은 표차로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야당이 재검표를 요구해가지고 녹색당이 재검표를 요구해가지고 실제로 수개표를 다시 했어요 비용은 아마 그 요구한 쪽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순식간에 자발적인 선금으로 그 돈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돈 다 페이하고 사람들 다시 고용해가지고 다시 다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가지고 어 뭐 부정개표 논란 이런 거 다 사그라졌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어 부정개표 논란 있을 때 재검표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고 사회적인 비용이 덜 드는 것이죠 응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불신 자체가 사회를 줘먹는 거예요 응 사회적 자본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신뢰가 있어야지 그 사회가 어 선진국으로 강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어떻게 쌓아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인정해주고 검증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검증은 바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선관이나 민주당 선관위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책무에요 예 여기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면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백을 어 증명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김호준의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지금 더 민주당에 지금 투표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경로로 응 근데 지금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입니다 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한 분으로부터 어 연락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분 김기준 선생님이 응 더불어민주당 제외국민 경선 참여 투표하신 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응 이분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 제외국민 같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한 3,4천 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메일로 했단 말이에요 이메일로 응 숫자가 작으니까 이분은 지금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한번 정말 제대로 카운터가 됐는지 실제로 우리가 투표한 대로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11표를 받았고 제외국민 투표를 통해서요 최성 후보가 5표 5표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2,001표 안희정 후보가 130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해외에 계시고 이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셨다면 김기준 선생님한테 연락을 좀 해주세요 이메일 하나 쏴 주십시오 특히 제가 볼 때는 최성 후보 찍으신 이 다섯 분들이 키 멤버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섯 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아 이게 제대로 카운터가 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최성 후보 찍은 사람이 갑자기 열 명이 따란 하고 따란 하고 나타났다고 해봐요 뭔가 이상하잖아 그쵸 이분의 발상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후보 찍은 사람들은 표가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메일로 다시 제보하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표가 적은 안희정 후보나 최성 후보 찍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면 굉장히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투표 결과와 선관위 민주당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결과가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대조해서 검증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은 지금 이분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주당 선거가 정말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좀 혹시 투표하신 분이 있다면 꼭 이메일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이분이 꼼꼼하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았습니다 별 문제 없다 선거법 위반 아니다 라고 유권해석을 받았으니까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또 이상한 짓 한다 뭐 무슨 신고한다 이렇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검증 과정입니다 이분께서 비밀투표 원칙에 의거해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외부 유출이 없을 것을 약속하고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이 제공하신 개인정보를 순전히 그 민주당의 공식 발표 자료와 대조 검증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혹시나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법정 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 절차가 끝나면 모든 자료는 다 폐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참가할 수 있느냐 지금 안산에 거주하는 우리 김기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쏘아 드리면 됩니다 이메일에는 투표시 사용한 이메일 아이디로 투표시 사용했던 이메일 아이디로 기왕이면 투표 완료 캡처 화면 같은 것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없어도 일단 이메일로라도 나 누구 찍었소 라고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정 후보 지지 표시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1,2,3,4 후보 중 한 사람을 골라주시고 자기가 투표했던 후보 1번 이재명 2번 최성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고 본인의 거주국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SNS나 유무선 연락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지만 이게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를 이메일에 카피앤페이스트 해주시면 이분이 나중에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죠 이메일 주소는 두개가 있는데 지메일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지메일 주소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하이 낮고 높은 10 넘버 10 입니다 lowhigh10 gmail.com 입니다 일로 이메일을 쏴주세요 저도 하나 쏘겠습니다 저도 하나 쏘겠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땐 그래요 최성후보 찍으셨던 분들 꼭 꼭 연락주십시오 이분들이 진짜 드디어 드디어 한번 최성후보 찍은 보람을 한번 느낄 수 있게끔 이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뭐 그 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지금 검증 지금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그거는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자투표는 너무나도 허술하고 구멍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선진국에서는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좀 못을 박아야 돼요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투표의 문제점을 좀 널리 알리고 널리 알리고 앞으로는 이런 엉터리 방식이 주요 정당의 경선이나 투표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단돌이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성숙시키는 중요한 작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꼭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플랜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별도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는 영화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별로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지난 대선 개표 과정에 별 문제가 없었구나 거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